안녕하세요. 이 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차량 정말 가성비의 끝판왕이라고 불려질 만한 차량이고요. 정말 신차로는 부담되지만 중고차로 구매하기에 딱 좋은 차량입니다. 정말 저렴한 금액대에 기본기 탄탄하고 거기에 실내 공간도 넓고요. 거기에 대형 세단다운 그런 품위까지 즐길 수 있는 차량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르노삼성의 SM7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SM7 중에서도 정말 옵션까지도 많이 들어가는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더 좋은 스펙으로 찾아왔어요. 이 차량 바로 한번 만나보실게요. 저희 이 차 어때? 판매 금액은 56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스펙이지 한번 설명드리면 2011년에 등가 2012년형 모델의 주행거리 11만 9천키로 주행한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바로 삼성의 울류 SM7 2.5LE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 차량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 500만원대예요. 500만원대의 경차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금액대로 정말 만나볼 수 있는 대형 세단이고요. 향후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탈만한 차량으로 정말 적당한 금액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 높은 차량 찾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이제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울류 SM7 차량 정말 신차로 구매하기엔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고차로 구매하기엔 정말 안성맞춤인 차량입니다. 500만원대 정말 500만원대 이렇게 사고도 없고 거기에 실내 공간 넓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이런 대형 세단 차집기 정말 어렵거든요. 이 차량 그중에서도 정말 확실히 좋은 컨디션 좋은 차량을 준비했고요. 일단 보시면 삼성에서도 이 차량 디자인적으로 많이 신경했었던 게 전면부로 봤을 때 이 그릴도 큼지막하게 약간 아우디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디자인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보시면 블랙 색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관 관리 상태도 상당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으로 봤을 때 측면에 있는 휠도 18인치 휠로 또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설계를 해놨는데 지금 건메탈 느낌으로 정말 깔끔한 느낌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컨디션 지금 70%에서 80% 정도 타이어 컨디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측면적으로 보실 건데요. 측면에도 외관에서 큰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이 전 차주분께서도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하면서 타셨던 모습이 보여지고요. 이제 뒤에 휠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뒤에 휠도 동일한 스타일의 휠로 지금 건메탈 느낌으로 딱 봤을 때 세련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에 타이어 역시 동일하게 70, 80% 정도 타이어 컨디션의 트레이드에 대한 걱정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후면부 쪽으로 넘어갈 건데요. 네 일단 뒤에 후면부 쪽도 정말 디자인적으로 매우 깔끔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트렁크 공간다만 열어봐 드릴 건데요. 일단 보시면은 지금 봐도 넉넉하죠. 근데 저 안쪽으로 손이 닿기 힘든 이 공간으로 또 이렇게 트렁크 적재함까지 따로 짜놨거든요. 확실히 와 공간 쪽으로 대형 세단답게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컨디션도 지금 매우 깔끔하게 관리까지 잘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렁크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도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조우석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이쪽으로 보셔도 외관 쪽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관리까지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2500cc에 V6 6기통을 탑재했는데 지금 그래도 연비가 10kg 이상 공인 연비가 한 11kg 정도의 연비 효율성 갖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두 자릿수 이상의 연비를 꾸준히 볼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연비 효율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관 한번 보셨는데요. 이제 들어가서 실내 옵션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실내 레이어 자체도 딱 일반적으로 보이는 국내 이런 국산 세단 차량과 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이 SM7만의 삼성 차량만의 독보적인 그런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고요. 이 차량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일단 시동 스위치 스마트 스위치도 이 가운데로 들어가 있고요. 부드러운 감성이 확실히 있습니다. 확실히 다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 차량 옵션들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운전석과 조우석 보시면 당연히 전동 시트 기본으로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쪽으로 보시면은 열선 시트 조절 버튼도 운전석, 조우석 모두 다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희망의 옵션 이제 위로 한번 넘어올 건데요. 위로 보시면 파노라마 썬루프까지도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오픈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잘 열리고 있고요. 개방감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넘어오시면은 중앙에 이렇게 ECM 하이패스룸 위로 당연히 이렇게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블랙박스까지도 탑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오실 건데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이 내비게이션 터치 기능도 가능한데 조거 시스템까지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쪽에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후방 카메라만 보여드리면은 후방 카메라까지도 이렇게 선명한 화질로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실게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아까 처음에 보셨던 이 스타트 버튼. 그 오른쪽으로는 이 르노삼성만의 네 좀 뭔가 감성적인 옵션. 네 퍼퓸 디퓨저가 이렇게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네 일단 이렇게 원하는 향으로 원하는 세기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오디오 컨트롤러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운전석 주우석 다른 온도로 조절할 수 있는 듀얼 프로토 에어컨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온오프 기능 그리고 스포츠 모드 기능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이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내비게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 또 이런 조거 시스템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도 고급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쪽으로 한번 넘어올게요. 핸들로 보시면은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레버 기능들 들어가 있고요. 그 뒤로 보시면은 패들 시프트 정말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요. 네 패들 시프트도 큼지막하게 잘 들어가 있고 그 뒤쪽으로 보시면 이 삼성만의 독특한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까지 정말 편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자리 공간 보셨으니까 뒤로 넘어가서 뒷자리 공간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확실히 이 삼성에서 가장 큰 플래그십 세단이었거든요. 그만큼 준대형 세단 트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은 뛰어납니다. 네 무릎 공간 충분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패드룸도 충분하게 잘 빠져 있고 지금 시트 컨디션도 지금 너무나도 좋고 확실히 등받이 각도가 정말 편안한 각도로 지금 세팅이 되어져 있거든요. 뒤에 타시는 분들은 정말 상석이 타있구나라는 느낌이 들만한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으로 보시면은 뒷자리에서도 오디오 컨트롤러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버튼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깜빡하고 켜놓으면 여름에도 뜨겁게 보낼 수밖에 없어요. 뒷자리도 열선 시트 이렇게 로우하이로 2단으로 탑재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보셨는데요. 이제 앞으로 나가서 이 부드러운 6기통의 엔진 컨디션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경제적인 배기량과 또 6기통의 고급스러운 모두 다 갖고 있는 차량인데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일단 6기통은 다르다는 게 한 번에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직접 오셔서 시동 걸어보시면은 아 이래서 6기통을 타는구나라고 느껴질 만큼 그만큼 정숙하고 부드러운 컨디션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이제 다시 한번 스펙 정리해 드릴게요. 2011년에 등록한 2012년형 모델의 주행거리 11만 9천 키로 주행한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바로 삼성의 S2입니다. SM7 2.5 LE 등급의 차량으로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중고차로 구매하기에 딱 좋은 차량이거든요. 이 차량의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 560만 원입니다. 정말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가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정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탁송 거래도 가능합니다.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 내용도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들 찍어 나갈 거고요. 저희는 앞으로 더 저렴해진 차량들 더 가성미 있는 차량으로 계속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차업대의 이대신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